엘령 어머니 응 두고보시오 응 난 이제 앞으로 다르게 살 거요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오면 어떡해 나가라면 나가지 뭐 나 아직 밥벌이 할 낙 기운이 있어요 이 나이에 시집이야 갈 수 없지만 남의 집살이나 할 거 아니오 응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수중에 단돈 10만 원이 없어 지금 나도 없어 나도 아이고 나는 쟤들한테 주고 주고 또 줬는데 끝도 없이 가진 거 다 줬는데 나이고 어머니한테 누나는 이제부터는 할 말 다 하고 살라오 응 응 아니 나도 이제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봤는데 안 그래요 맞어 맞어 그래 난 달라질 거야 내가 오늘에서 안 건데 사람이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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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함은 바보인 줄 알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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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용진이 너, 너 내 말 잘 들어? 예? 너 이 달부터 내 용돈 따르죠, 알았어? 예 5만 원씩 줘? 너희들 절반만큼은 나도 쓸 때 있어 나도 살 목숨이야 그리고 너희들, 나 봄 가을로 꼭 효도 관광 시켜줘 알았어? 건성 대답 말아, 이놈아 네들 기르느라고 난 청추를 다 바쳤어 이 열면은 맨날 믿을 때 지적거리나 하다가 끝내란 말 이놈들이 이거 봐, 이 집 뭐 그런지, 저희들 다 할 말이 많아요 용식아 어머니, 어머니! 용식아 어머니! 용식아 어머니! 용식아 어머니! 이거 왜 이래? 왜 이래 놔요! 왜 이래 놔요! 왜 이래 놔요! 왜 이래요! 아니, 이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, 이거! 온전하고 말고요 나, 나 당신한테도 할 얘기 있어요 나는 당신하고 살기 싫으니까 내 평생이란 품싸 계산해 줘요 뭐? 줘요, 빨리! 돼! 돼, 이 밤새 어디서 이 건설을 치고 이래! 이 성함이, 이 정신 나았어! 무슨 짓이야, 이게! 나는 못 할 줄 알아, 나도 할 거야, 나도! 뭐든지 다 할 거야, 앞으로! 다 해! 다 해! 다 해! 다 해! 뭐든지 다 해! 다 해! 속상해! 속상해! 정말! 아이, 뭐! 뭐야? 아니, 뭐가? 애 미가 지금 뭐라고? 아니, 몰라! 아무 소리도 안 들려! 아니요, 아무것도 아니에요! 할머니 가만 있어 봐! 노래나 좀 들었자, 노래나! 듣자! 아이고, 아이고, ora! 노래는 역시 할머니 임의자야 임의자 노래 할머니 좋지 역시 노래는 임의자는